제1회전 이상한지 하지마 퐁! 다시! 나와! 나와! 다시 한 번! 두 분자! 두 분기! 자 달바! 괜찮아! 두 분자 하지마! 그렇지!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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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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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대로! 뒤로 가야지! 더 쪽만 대기고! 자! 빠져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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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손들이 빠져나와! 나이스! 네! 다시 한 번! 좀 더 올리고! 다시! 다들! 형! 크겠어! 형! 자! 오우! 받는다! 다! 아니! 펜트 잘 치고! 빠! 네! 다시 한 번! 펜트! 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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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나가! 다시 한 번! 나가! 다시 한 번! 나가! 자! 한번! 양쪽! 다시! 다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자! 손 한 번! 손 한 번! 손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원자 하지마! 페인팅하면서 봐! 다시! 다시! 호흡 치다! 다! 다시! 저! 미치! 왜 쫌야해? 어이! 문이 가도 재밌는 데가 되고! 자! 자! 왼손 좀 나갈 때! 시작!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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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우리 둘. 영예. 파이팅! 조용히 가겠습니다. 다시. 위원호 화이팅! 너께 쏘다. 그렇지. 쭉쭉 가고 돌아 돌아 돌아. 형이야! 나이스! 형도 더했지! 형도 더! 다시 한번 다시 원위치! 다시 남았어! 다시! 그렇지! 오케이! 10초! 자! 약춘 되고! 제 2회전! 제 2회전! 유용환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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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당기고! 조금만 더 당기고! 오케이! 도포할게! 도포할게! 이리 오가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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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더! 오케이! 다시! 도택 조심해! 파이팅! 자! 하다가 뿔이 있다! 뿔! 양양! 엄청 뻔하면서! 자! 뱅킹에 맞추면 나올게 해봐! 나오게! 다시 한번! 택시! 투수듯! 오케이! 위아래? 상하! 상하! 위아래? 상하! 이걸로 해야지! 안 수리잖아! 투수듯! 오케이! 정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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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태! 오상태! 다시! 다시! 자, 앞다리 먼저 가야지 한단 말이야. 자, 나올 때 경기총대. 다시, 발 봐봐. 나올 때 뭐란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자, 들어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좀 먼저 와야 돼, 이제. 형, 봐서. 자, 다시 한 번. 자, 앞다리 나가지 말고. 기본기로 나가봐, 기본기로. 어저쩡하겠지 말고. 좀 가면서, 한 번 더 올리고. 한 번 더 올리고. 나올 때, 나올 때, 나올 때. 나올 때, 나올 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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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 가야 돼, 그렇지. 어, 배고 가야 돼, 그렇지. 어, 배고 가야 돼. 어디야 돼? 쭉. 지금 가면서 가면서. 아, 오른발 나가지 말고, 형이야. 아빠리 나가야 돼, 아빠. 같이, 같이 나가면서. 기본가면서. 자, 그렇지. herkes, 나는 이렇게 한 편. 야,ila ten. 이거탑은 시작할까. 마저,rill 이 Find vous. 진짜. 마 dude. habilrosoft your brainidade. shortest дет throughCHER знаю. 파이팅, 4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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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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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0초에 홈코너 이령 선수가 KO로 승리하였습니다 네 printed Im senator ses 2 l l 8 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